룩소티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소티카는 1961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아이웨어 제조사이자 선글라스로 유명한 레이벤 렌즈 업체인 에실로 등을 수요하고 있는 그룹사입니다. 처음에는 광학산업에 필요한 부품 및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안경 도매 유통을 시작하고 패션 산업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안경의 시력을 교정하는 도구에서 나아가 패션 액세서리로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세계 150개의 국가에 50개의 자회사와 대리점을 가지고 있으며 8만 2천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룩소티카 그룹이 소유한 소매 체인인 렌즈 크래프터, 펄 비전, 선글라스 헛 등은 9,100개에 이릅니다. 생산부터 판매라는 모토로 소매부터 도매까지 광학사업의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번, 보그 등의 하우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샤넬, 티파니, 불가리, 돌체 앤 가바나, 프라다, 버버리, 페라가모, 랄포로렌, 베르사체, 도나 카렌, 미우미우 등의 럭셔리 브랜드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아이웨어를 생산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구글과 함께 구글 글래스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룩소티카는 광학 제품의 설계, 제품 개발, 제조, 물류 및 유통까지 상품의 전과정을 다룹니다.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조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룩소티카의 6개 제조 시설, 중국의 3개 시설, 브라질의 1개, 미국의 1개, 그리고 스포츠 및 성능 안경 전문 시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인도에는 각 자국 내에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안과용 렌즈를 생산해오며 2019년에는 아예 세계 최고의 광학 유리 태양 렌즈 제조 업체인 바르베리니를 인수하면서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룩소티카 코리아는 2005년 룩소티카 그룹에 의해 설립된 외국계 기업입니다. 그룹사의 여러 제품을 한국에 소개하고 균형 잡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홍보하기 위해 자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내 로드샵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으며 백화점과 면세점에 제품을 납품해 세일즈의 영역을 확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룩소티카는 스스로를 패션, 럭셔리, 스포츠 및 성능 안경 디자인, 제조 유통 분야의 리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경 라벨의 이름 뒤에 숨어있는 독특한 브랜드라고 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룩소티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룩소티카 코리아 채용은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는 국영문 이력서이며 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안경학과나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전문적인 안경의 세계를 경험해 보기에는 최적의 외국계 기업입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